꿈과 환상의 나라 동화 속 세상을 리얼한 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코너 동화심판위원회 동화심판위원회를 이끌어갈 두 변호사 입장합니다. 절치부심 와신상담 오랜 슬럼프를 이겨내고 지난주 승리를 거둔 박형윤 변호사 모르게 비장해 안녕하세요.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또 우리 김도윤 변호사님 소개 멘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변. 우리 김도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아름다웠고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다울 앞으로 쭉 아름다울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안경을 벗고 나오셨어요. 눈에 지금 뵈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한번 추워하시거든요. 승리를 향해 소망하겠습니다. 렌즈를 낀 게 아니라 백설공주 왕비가 낳은 딸은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입술이 핏방울처럼 붉은 아주 어여쁜 아기였지요. 왕비는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공주는 자라면서 하루하루 놀랍도록 아름다워졌고 그에 비해 왕비는 하루하루 주름이 늘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공주가 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왕비가 물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나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겠지? 대신 아름다운 공주님을 얻으셨지요. 나는 이토록 흉하게 늙어가는데 아, 기미, 검버섯, 주름 그거 다 공주 때문이란 말이지. 아, 똑당해. 왕비님, 그게 세상의 술리랍니다. 왕비는 사냥꾼에게 공주를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냥꾼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숲속 깊은 곳에 공주를 숨겼지요. 숲에 버려진 공주는 일곱 난장이들이 발견해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독사과를 배달한 왕비 백설공주는 그 사과를 먹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숲에서 돌아온 일곱 난장이들은 크게 슬퍼하고 분노했지요. 쓰러진 공주의 몸을 흔들며 오열할 때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오며 공주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동화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왕비가 친엄마로 나와요? 아 요거요. 요 왕자님을 빼고 왕자님은 등장을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약간 각색을 했는데 원래 이게 왕비가 친엄마라는 거는 그림동화 원작이 그렇대요. 원래. 아 원작이 그래요? 네네. 왕비가 친엄마야? 응. 친엄만데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계모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친엄마가 자기 친딸 백설공주를 죽이려 했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림 형제가 나중에 계모로 바꾼 거라는데 이 덕분에 세상 모든 계모들이 좀 억울하게 됐죠. 계모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아 형사고소를 좀 진행을 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 내가 직접 낳은 그런 아이처럼 소중하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죠.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게 됐어요. 동화들이 좀 영향을 준 게 있죠. 그래 그래. 오늘 쟁점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까 우리 정진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친엄마가 그랬냐고 웃기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웃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는 저는 이 동화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우리 형법에 규정된 영화 살해죄였어요. 영화 살해죄란 말 그대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사람에 대한 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모가 그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형이 감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빠가 아기를 죽였다. 그럼 징역이 10년 이상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산모가 살해했을 때는 확 형이 낮아집니다. 왜요? 그 이유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정신적으로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감안해서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아이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이 감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엄마 왕비가 친엄마라면 지금 백성종주를 낳고 나서 낳고 난 직후라든지 그 직전부터라든지 이런 우울증들이 너무 심해졌고 그 우울증을 왕이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해서 결국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월요일 코너 사연 있는 가족을 그래서 그런 거고 영화 사례죄가 생겨났는데 사실 공주가 7살이기 때문에 영화 사례죄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왕비가 사냥꾼한테 공주를 처리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왕비한테는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자기 딸을 처리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살인교사도 해당이 될 테고 그렇다면 그렇긴 한데 이제 살인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좀 강하니까 살인 이제 그만하자 우리 살인 좀 이제 그만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냥꾼이 이제 놔줬잖아요. 숲속 깊은 곳에 이게 고려장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7살을 숲속 깊은 곳에 놔두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요? 맞아. 사실 사냥꾼은 명령에 응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왕비가 그 독사과를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면 독사가 만드는 거 생각나실 것 같은데 그림책 보면 왕비가 막 솥단지 같은 데에다가 막 부글부글부글 막 끓여가지고 사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 있거든요. 왕비가 독사과를 제조했다면 독성 화학물질을 제조한 거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법에 적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별게 다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모든 맞아. 네. 아시죠? 시험 다 한 번씩은 보셨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작가님의 의도는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양육비를 좀 얘기하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양육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왕비는 철이라고 했던 거고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공주가 7세다 하는 순간 아 이거 양육비 문제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성년자인데 일곱 난장이가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고 하니까 일곱 난장이가 부모를 대신해서 백설공주를 양육했을 경우에 왕과 왕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혹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작가님이 노리신 건 아닌가 제가 시험은 굉장히 잘 봤거든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집어가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례가 너무나 잔혹하네요. 너무나 잔혹하고 이게 지금 7살에 이렇게 유기를 했다고 하면 유기하니까 교사를 했지만 처리하라는데 살인교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난장이들 잘 키웠는데 양육비를 지금 원래 사실은 양육비라는 게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된다는 게 법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친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친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을 했을 경우에 양육비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법률적인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가 제가 봐도 일곱 난장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일곱 난장이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여기서는 딱 그게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 그리고 베이비박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의 입장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곱 난장이들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신 김도연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에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끝까지 가면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결론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그런데 일단은 양육비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 어떤 입장이신지 정리해 주세요. 공주한테 일단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모를 상대로. 공주한테. 네. 공주한테 있기 때문에 이 공주의 권리를 일곱 난장이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베이빅스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건 조부모의 문제예요. 조부모.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양육비도 안 주고. 왜 우리 이제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마음 아픈 광고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뭐 누구는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양육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도 양육을 했을 때 미성년자를 양육했을 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법리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박 변호사님은. 네. 저는 뭐. 방어를 하시는 차원이니까. 그렇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제 입장은. 그 백설공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곱난장이가 대신해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124님이 박 변님 떨고 계시군요. 10만 표. 힘내라 박. 뭐야. 뭐야. 결론이 나쁜데. 아니. 오늘 표정이랑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의기소침하게 들리셨나 봐요. 계속해서 지금 뭐 6만 5천 점 100만 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들어보시고 김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어느 쪽의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점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943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변호사님들이 이제 지정하신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60번째 문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셔야 이게 이제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면 저희가 또 식사권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왜 안 된다 이게 이제 해당이 왜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육권자가 아니죠. 난장이들은 양육권자가 아니고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양육을 한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의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사실관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키웠다고 해서 그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키웠다고 해서는 뭔지 아니에요. 지급적성으로 잘 키웠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 양육비라는 거는 원래 예뻤지. 원래 예뻤죠. 7살 때 너무 예뻐서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7살 때. 네. 제였던 거예요. 나쁜 공주. 양육비는 원래 양육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양육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 때 또 서로 이런 부분이 나뉘는 건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면 미아가 발생했을 때 미아를 돌보고 있었다고 해서 그 미아를 돌보고 있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별도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비용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양육비 명목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갈 수는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네. 그건 가능할 겁니다. 아니 이제 모르면 몰랐지만 내가 키운 아이가 공주였고 이 배경에 엄마 아빠가 왕비고 왕이고 하면 약간 마음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래.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렸던 공주를 찾았으면 아마 왕비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왕비는 좀 빼놓고 왕께서는 큰 상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한 노또 같은. 왕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양반이야? 뭐 하는 양반이요? 출장 갔어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출장을 갔나? 항상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바쁜 양반이시네. 우리 변호사님은 김도연 변호사님은 난쟁이들이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난쟁이들은 일곱 난쟁이가 만약에 백설공주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가능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공주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곱 난쟁이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잖아요. 왕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이냐. 그런데 왕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일곱 난쟁이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곱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양육했던 기간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 백설공주의 권리를 충분히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부당이득으로도 충분히 가능이 한데 이 부당이득이라는 게 딱 들으면 어떤 뭘 달라는 거지?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세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사실 되게 어려운 법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이득을 취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난쟁이들이 자기가 안 써도 될 돈을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일곱 난쟁이들한테 손해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왕과 왕비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이들이 받은 이득이 있어야지 부당이득이 있어야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친모랑 왕과 왕비는 원래는 백성공주에게 지출해야 될 그런 양육비 같은 거를 지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극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런 건 가능한 거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비가 지금 공주를 하인을 시켜서 처치를 한 거잖아요.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을 시켜서.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황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을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왕비가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난쟁이들이 야 양육권 청비를 청구를 하든 뭘 돈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왕비가 어? 나는 이거를 공주를 잃어버린 거다. 처치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납치? 어. 그렇게 좀 약간 화살을 돌리는 거야. 상상력이 진짜 엄청나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왕비 입장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다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제 잃어버렸든 납치를 했던지 간에. 아. 그거랑 생활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일곱난장이가 납치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일곱난장이가 납치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양육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왕비가 누군가로부터 납치된 공주를 너네가 키운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양육비를 달라고 해. 그거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백성공주를 위해서 양육비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박 변호사님 혹시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 왕비가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범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형사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사냥꾼이 이제 납치를 해가서 유기를 하고 이랬던 문제인데 아마 사냥꾼이 자백을 할 겁니다. 시켰다고. 그래서 왕비는 어쨌든 간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육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보면 지금 만약에 백성공주가 여기서는 살아났으니까 그러는데 사망했으면 부모님이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큰 문제야. 그런데 이제 왕비는 지금 살인은 교사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네. 상속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여기서 논점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지금 샵 1943 운물정 1943으로 어느 변호사님께 몇 점을 주실지를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97번째 문자 우리 김동연 변호사님은 108번째 문자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80번째 문자까지 들어왔습니다. 81번까지 들어왔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서둘러주세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연비시 여성시대 청취자 참여 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광고를 듣고 넘어왔는데 이어서 한번 해 주세요. 양육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당연히 부모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육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양육자에게 그 양육 의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만약에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구활합법. 그렇죠. 저도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유족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천안함 사건 때 사망해서 연금이나 이런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거 내가 상속권자라고 와서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그런 사걸들이 있었어요. 네. 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살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왕비가 아까 제가 그 생각을 왜 했었냐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한다는 거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주가 사망했다고 하면 공주가 가진 재산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범행을 저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입증을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새 계속 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받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법 개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미 충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불확정적이고 오한 개념이죠. 감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는 한 100 정도는 해야 부양의무 양형의무 충실하게 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도대체 기준이 다르죠. 결국에는 법원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원이 입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할 때마다. 그래서 법을 쉽게 만들 수는 없는데 저는 이미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서해페리오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굉장히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전라북도 구하라 사건이라고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도 실제로 사건을 하기도 했었고 이 구하라 사건은 아니지만 여기도 엄마가 계속 나타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고 나서 유족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간 사건인데 저는 이혼 전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속 관련해서도 보통 이혼을 한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보지도 않았다가 아기를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왔다. 그런데 애들이 어렸을 때 이혼할 때 있잖아요. 한 3살, 4살이라든지 이럴 때 이혼을 하면 양육권자가 양육하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졌어요. 우리 진영 씨랑 한번 결혼을 해볼까요 제가? 하고 또 이혼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싫어. 왜 싫어 왜? 나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한 3살, 4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육한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면접교섭이 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기본이 있는데 아빠만 만나고 오면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빠가 좋은데 내가 왜 엄마랑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애기들이. 그래서 좀 달랠만 하면 또 면접교섭. 또 갔다 와서 또 나 아빠랑 살 거야. 하면 양육권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애기 보러 오지 마. 나 진짜 너 땐 너무 힘들어. 애를 키우려면 네가 도와줘야지. 왜 날 더 힘들게 해? 하면서 애를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육비 안 줘도 되니까 애 보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이 이제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아빠는 애기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양육비도 안 받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양육비 받으면 애기 보러 올 거니까. 그런 경우에 물론 전라북도 구하라 사건은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만약에 애기를 그렇게 못 보게 해서 엄마가 약간 복수심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죽이기까지 했어? 죽이기까지는 아니지만 네가 잘 안 보살펴서 애가 죽기까지 했다면 그런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족연금의 청구라거나 사망보험금 청구라거나 이쪽으로 발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너무나 막 비난해.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우리가 정확히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 한 줄로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많다. 면접 교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간간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이 상속과 관련된 법률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베드파파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양육을 한 비율 상당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박경련을 국회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갑니까? 밀어드립니다. 좀 낮은 데서 밀어주세요. 여기 너무 높아. 밀어드립니다. 여기 높다니까 지금. 너무 높대. 그 보좌관으로 정진영 씨 가고요. 같이 갑니까? 한번 끌어주세요. 좋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개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여러분들 그동안 또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1943 우물정 194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타이밍에 듣는 노래는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곡을 했어요. 네. 노이제 상 상속에 너. 망가오리오. Кстати. 노이제 상상. 노이제 상상.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들을 어쩜씩 들어보는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많은 시간들을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기다렸어 그날이 여기를 바로 오늘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 속에 그리던 너 나의 눈이 너와 마주치던 그 순간 난 굳어버렸지 할 말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널까 나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내게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댈 이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무 오랫동안 나는 기다렸어 나의 친구들을 대인이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외로움에 가끔 난 내 자신을 미워했었지만 그래 한 번 참아 본 거야 어디까지 그댈 기다려야 하는지 나의 인심에 그댈 만났어 바로 이 순간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 속에 그리던 너 나의 눈이 너와 마주치던 그 순간 난 굳어버렸지 할 말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널까 나의 맘은 두근거렸지만 내가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댈 이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눈과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들을 어쩜 시끄러 보는지 이런저런 상상 속에 많은 시간들을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기다렸어 그날이 여기를 바로 오늘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 속에 그리던 너 나의 눈이 너와 마주치던 그 순간 난 굳어버렸지 할 말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널까 나의 맘은 두근거렸지만 내게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댈 이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널까 나의 맘은 두근거렸지만 내게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댈 이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자 청취자 참여 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노래 글자 건너뛰기 센스 상 상속에 너 와 저거 진짜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아니 박변호사님 표정 안 좋으시다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도 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결론이 자꾸 안 좋아요 두 분 다 지금 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5조점 5천만점 이런 거 9조점 이런 거 많아요 두 분께서 97번 108번을 정하셨어요 바꾸실 겁니까 안 바꿉니다 우리 김변호사님 저 안 바꿉니다 두 분 다 오늘 전 직진이에요 안경을 안 써서 그래 자 그러면 박형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안 바꾸세요 진짜 네 오늘 안 바꾸겠습니다 와 강하다 아까 안경을 벗었더니 벗는 방송 하시지 말라고 댓글를 하셨어요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법방 하지 마시고요 안경 법방 안 됩니다 자 그러면 97번째 문자와 108번째 문자 점수를 집계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말해요 나 진짜 약간 배 아픈 느낌이야 긴장해서 자 오늘 청취자 참여 재판의 결과는요 김도윤 변호사님의 패배입니다 뭐야 되게 옛날 스타일로 하실 거예요 가족으로 아까 생각나지 않아요? 몇 대 음이야? 그러니까 자 오늘의 점수는요 4천만 9천 점이에요 4천만 9천 점? 네 이거 우리 혜준이가 잘 쓰는 박형윤 변호사님이 받으셨는데 97번째 문자는 2812번님이 박 변호사님 마이너스 천 점이 일단 왔습니다 거기에 108번 문자는 박 변호사님께 다시 5천만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형윤 변호사님이 오늘 승리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동아는 동아일 뿐 오해하지 말자